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계 주요 단체들이 모여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. 참석자들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&D 성과를 창출하고 자유적이고 책임있는 연구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올해 안에 입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. 국가연구개발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. 이 법안에는 연구자율성 강화를 위해 1년 단위의 과제평가와 정산을 2, 3년 정도로 늘리고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연구를 분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또 논문 부정행위와 연구비 부정사용 등을 국가 R&D 부정행위 범위로 규정해 연구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. 그럼 여기서 토론회에 잠석한 과기정통부 최기용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확대되는 R&D 투자가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R&D 프로세스와 제도의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은 줄이고 수백 개의 R&D 관리 규정과 흩어져 있는 연구정보시스템은 체계적으로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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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